린! 안 돼! 린! 린! 린... 괜찮아? 아냐, 그냥 이상한 꿈을 꿨어 바보 맞다! 거기! 잠깐 멈춰! 갑자기 하세요! 꼬맹이 하나 못 잡다니 고능 받아라! 전 회복 시켜드릴게요 애송이 말 안 듣는 꼬맹이로고 처리해 자, 더우마!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공격이다 마지막 공격이다 마지막 공격이다 지방을 상대해 주지?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재미 아주 재미있어 어디 계속 꿈틀거려봐라 금방 진노 재미 좀 보나 했더니 슬슬 힘들어 보이는군 재롱은 여기까지다! 진다! 으악! 진! 흥! 그래, 이 거야! 흐흐흐흐, 드디어 찾았다! 흐흐흐흐, 하하하하하! 당장 이동시켜라! 린! 이 자식! 무승쓸한 거야! 시끄럽다! 거기까지다! 다, 당신은? 샤이, 긴장해라. 놈은 강하다. 네, 기사단장님. 어허, 이거 위대한 바일림 아니십니까? 소녀를 넘겨라!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봐라! 다음에 또 보자, 파이! 히하하하하 시끄럽다! 시끄럽다! 시끄럽다!